자, 위에 거 P1이 보조전원이고 P2가 원래는 전력전원인거지. 어서, 자, 저기, 아, 이거 내가 찍고 있어야 되나? 잠깐만. 아, 우선은 조종해봐 봐요. 이거 같이 봅시다. 이거 조종. 일단 두티 먼저 하겠습니다. 두티 조종. 그렇지, 벌어지지? 네.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주파수 조종. 주파수 조종. 그렇지, 주파수 쭉 줄지. 두티는 가만히 있고 주파수만 바뀌는거지, 지금. 소리가 안 좋네. 오케이. 잘 됐고. 지금. 지금. 여기 램프전압. 여기 램프전압. 아, 여기 안 보인다. 램프전압. 램프전압. 지금 2볼트. 아, 주파수 중에서 약간 바뀌었나 보네요. 램프전압. 램프전압은 핀 19번. 어디 갔어? 네. 핀 19번. 램프전압. 그 다음에, 2번 에러. 한 2.3 떠 있는 것 같네요. 네. 2.3. 아, 이게 에러 아웃. 이게 에러 아웃. 이게 에러 마이너스인가? 기억이 안 나네. 1번 핀. 1번 핀. 4번 핀. 4번 핀이 플러스. 4번 핀이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선은 대충 동작은 잘 하는 걸로. 아직도 데뷔 tas Cei Biose. Aye. This is an example, we get ready together.